푸에에에에 mala감 아으에에에엑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이블린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솔직히 더 들어가는 건 나도 좀 무섭긴 했어 매끄러운 정글링에 그렇지 못한 팀원이랄까 좀 슬프네 바텀은 차단할게요 뭐야 다당하기만 해 확실한 거는 바텀을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미드나 탑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나 아니 뭘 어떻게 들어가라고 까비 이거 근데 게임 이기려면은 탑 풀어주는 것 밖엔 방법이 없어 보여 그냥 무지성 탑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탑 해줘 드레이븐 파이크라서 조금 빡세긴 할 텐데 어쩔 수 없어 리븐킹과 피들킹의 합작으로 게임 만들어 가보자 안됨 말고 이건 좀 많이 도박이긴 한데 먹을 수 있으면은 진짜 베스트긴 해요 한 번만 더 먹을까? 나 너무 불안한데? 이젠 빠져야지 이거 왠지 파이크랑 이블린이랑 둘이 올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 이정도면 나쁘진 않았다 야 이거 서포터가 라인 먹네 세상 거꾸로 돌아가네 오 포식자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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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인 레전드 정신 나갈 것 같네 으흐흐흐흐흐 아야 이거를 저희 아 너망 아 아니야 그래 아니야 원딜러가 먹은 거면 나쁠 아니 아니야 나빠 나 그냥 기분이 나빠 오우 오우 야미 우리 후방 킬이럭은 리븐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나 빼든 와 님들아 아래에 3명이 13분의 13 데스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? 어렵네 게임 야야야 얘 뒤통수 왜 안 쳐져 아니 아 요즘 전령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네 정신 나갈 것 같네 야 이게 내가 잘 커가지고 사실은 내가 캐리를 해야되는데 요즘에 하도 마방템들이 좋은게 많아가지고 쟤네들 템봐봐요 친구 아니야? 정신 나갈 것 같네 그냥 조냐 말고 공허의 지팡이 먼저 올려야겠다 다리 쟤네들 첫 이럴들 게임 쏟아 ASS 재믹 diff 음 복 lol sobre 이러면 공어 일시불로 나오겠다 오케이 좋아 잘 빨아들였고 공도 잘 들어갔어 방금 전에 카이사도 킬 덜어먹어가지고 희망 보이긴 한다 나이스 브라보 야 지드 살려 개래 아니다 이거는 리산드라가 잘했다 어 리산드라가 어그로 잘 끌고 꽤 오랜 시간 버텼어 13데스는 좀 밉긴 한데 잘했어 나이스 브라보 뭐 생각할래 우리? 야 그게 뱉하보지야 존나 잘해 하하하하 잉 침묵? 야 나 천원인데 안돼 어? 나 왜 살았어? 야 차라리 나르한테 죽자 오케이 나르는 오히려 좋아 야 드레이븐보다는 나르가 낫지 이거 나 안보이나? 이거 느낌표가 안뜨네요 이블린한테 네? 님들도 저거 알고 계셨나요? 피들스틱 와드에 이블린 느낌표 안뜨는거? 하하하 신기하네 퇴진 윙 탑을 키운 건 내 판단이 옳았다. 이걸 이기네. 근데 왜 명예가 안 들어오는 것 같지? 왜지? 버그죠? 양아치 스케치지. 왜 정말 왜입니다. Ü pół니 다 가필이алась. 괜찮은가. 이म안 너무 allured, 다 가필이만 맵 jakieby고 єume haut. nimvoll钟은